전남도 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전남도 의대 유치와 관련한 도지사의 독단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. 최선국 의원은 도민의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가 지사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고 전라남도가 의회와 협치를 외면했다며 첫 단추부터 독단과 비밀로 잘못 채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.